3렙 브랜드의 효가 시작된다, 이제. 온댔어, 온댔어, 온댔어! 뚜르륵!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수리얼 뭐냐? 저건 뭘로 내려가? 브랜드 남이 하고 싶네. 분하러 가자. 연밀벅 브랜드 갈게. 아니, 브랜드가 프레스티지가 있었어? 어, 연밀벅 브랜드 프레스티지 있었어. 가보자. 아, 이거 왜 이렇게 화려한데, 이거. 야, 다 뚫어서. 오오오오오오오. 야, 이석주, 이석주께. 뭐야, 뭐야, 이거. 어그로 끌어줄게 평타, 기분 나쁘게 평타. 뭐야, 뭐야! 야,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여기로 간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나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싸 와 살았다 우리 힐 없는데 오 더풀 더블리 있었지 잠깐만 너무 뜨거워 흐흐흐흐흐 다이애나 근데 게임을 할 줄 아네 다이애나 너무 잘 알았네 다이애나 이 킬 끝났어 너네는 이제 3렙 브랜드의 쇼가 시작된다 이제 온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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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르륵 흐흐흐흐흐흐 잘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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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어? 화났어 없어? 죽어 임마 좋아 화났어 화낼 만하지 두르름 게임 못한다고 해네 이제 어? 이거 받아 먹으려고? 내거 내거 잠깐만 잠깐만 열어주잖아 열어주잖아 너너동사러 너동사러 알았어x10 한 대 맞고 싶나 본데? 이거 있잖아 이거 왜 없어? 이제 생겼다 아 뭐야 이 세 개거든?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잘 가라 괜찮아 킬 먹으면 이기는 거야 내가 잡았어 잡았어 어 이 녀석 이번에 토스 각 뭐 했는데? 쟤 Q3만 했는데 바로 궁극화가 버린다 쿨은 인정이지 오 맞았어 쟤 맞았어 까비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다음 이에 죽는다 이즈리얼 잡았어? 뭐야 뭐야 비저비치 잘 가라 야 끝났다 이제 브래드 쇼타임이야? 응 이거 뭐야 내가 옆으로 뺄게 옆으로 뺄게 혼내준다 이게 방어 없어 방어 없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얘까지 왔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드가 좀 복병이네 게임하기 싫다고 그거 한번 풀려볼게 한번 게임하기 싫다고 이즈리얼 아 안 맞네 이게 어 안 맞네 이게 죽었어 죽었어? 나이스 빨리 와 파티야 너희 파티야 아 끝났네 아 오케이 어우 나미 딜이 측정이 안 돼 다 내 딜이야 그거 어? 또 딩거 상대로 이 브랜드가 말이 안 되거든 못 참긴 해 어? 어? 뭐야? 아 미드 딩거였네 아 아 심리전 그냥 발렸네 야 이랬 된다 드르르 말았어 말았어 드르르륵 말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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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평탄? 눈 맞지 벌써? 마건신서 올게 다 맞았죠? 어차피가 왜 이래 그래서 전멸을 칠 수 없는 피야 왜왜왜왜 어떻게 하려고 너 전멸 써야지 안 써 안 써? 이래도 안 써? 전멸 써야겠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쓰네 이거는 큐 야 뭐야 저거 전멸 잘 가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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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오오 안 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기다렸어 1뒤였어? 오오오 던진에 갔어 이게 던진에 갔어 화렴고 했어 화렴고 했어 진짜 화렴고 했네 동학명의 원디네 이거 타락해버렸다 이거 아 안 온다 이제 어 재미없다 근데 아 빨리 뭐 멀어졌다 하고싶어 용서 맞아 아 근데 얘네가 이미 꺾여버렸다니까 아 가잖아 우리 얼굴 보고 아 아 아 딜 좀 볼랬더니 가자 안돼 끝나버렸어 야 진짜 게임을 끝내고싶어하는 애들이네요 오늘 오오오오 아 맛없다 한번 폭죽 터뜨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 아쉽다 티모다봉 GG 아니 딜이 나만 혼자 2만천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